네, 안녕하세요. 특혜연 태균입니다. 드림축과 7주일 안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제가 이제 연습생 때부터 이렇게 다니게 된 축하인데 항상 앞으로 더 번창하시고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축하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어쨌든 항상 감사드리고 그럼 또 잔소리와 좀 배고 취해주는 전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안녕. 태균이었습니다.